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 닥터 데이빗 청입니다. 지난번에 Zika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Zika 바이러스에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소두증입니다. 소두라는 것은 머리가 작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어로 말하면 마이크로세팔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두증 자체가 머리가 사이즈가 사실 크게 문제되는 것보다도 머리가 작음으로써 여러 가지 신체의 발달장애가 있고요. 멘탈 리터레이션, 지능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소두증을 가진 아이들이 특히 피딩을 잘 못합니다. 먹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고 잘 자라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동영상을 보니까 소두증을 가진 아이가 17살이 됐는데 실제 보니까 아직도 그저 한 5살짜리 아이같이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또 이런 아이들이 소두증을 가진 아이들이 청력장애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보청기가 있어야지 제대로 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태죠. 또 심한 경우에는 코클레아 임플랜트, 달팽이관을 이식하는 그런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아이들이 시력장애가 많아요. 잘 앞을 보지 못하고 안경을 아주 두꺼운 안경을 어릴 때부터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소두증을 가진 아이들이 경기를 많이 합니다. 간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왜 이런 소두증이 생기는가. 과거에도 소두증이 많이 있었어요. 지카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도 소두증이 간혹 있었는데 소두증의 원인 중에는 지금 최근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모기에게 물려서 생기는 지카 바이러스. 물론 지카 바이러스가 또는 성관계라든지 또는 수혈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만 지카 바이러스 이외에도 소두증을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또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풍진, 영어로는 루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풍진 자체는 그냥 열이 나고 조금 발진이 있고 임파선이 조금 부흡고 그 정도예요. 대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임산부에게 걸렸을 때 아이에게 소두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진이 무서운 겁니다. 풍진 자체는 큰 병이 아니에요. 그러나 풍진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두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풍진 예방접종을 우리가 두 번을 평생 맞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을 마셔도 면역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 세 번을 맞도록 그렇게 거냐고 했어요. 또 수두도 우리가 잘 아는 병이고 가벼운 병이에요. 그러나 수두 자체는 옛날에는 사실 예방주사가 나왔을 때도 초기에 주사를 잘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두야 병도 아닌데 그냥 다 앓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 이 수두가 엄마에게 사모에게 걸렸을 때 아이에게 이런 소두증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MV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인데 이것도 그냥 보통 감기같이 가볍게 지나가는 병이에요. 물론 아주 미숙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는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볍게 지나가는 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임산부에 걸렸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이에게 이런 소두증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톡소플라즈모시스라는 그런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이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사람에게도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기생충이 또 임신을 통해서 아이에게 소두증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것은 피탈알코올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임산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그 술 자체가 아이에게 독소가 돼서 머리가 발달하지 못하고 이런 소두증이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주의 원인 중에 백신이 있는 것은 풍진이나 수두 이런 것이 백신 예방접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각 2회를 맞도록 돼 있습니다. 한 살 지나서 맞고 그 다음에 5살의 경우에 이후에 어떤 경우는 대학교 갈 때라도 다시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두는 나이 많아서도 또 이것이 조스트 바이러스로 대상포진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60세가 지나면 또 조스트박스라는 이런 예방접종이 또 있습니다. 60세 지난 분들은 이것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산모에게 감염이 됐을 때 이것이 아기에게 이런 소두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 또는 루벨라 이런 것은 피검사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되었는지 수두 이런 것도 면역 여부를 피검사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면역이 돼 있지 않으면 임신되기 전에 예방주사를 다시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피탈 액콜신드롬 같은 경우는 산모가 술을 먹지 않으면 됩니다. 요즘 산모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임신되고 이렇게 입덧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술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에서도 이렇게 입덧이 심하군요. 그러면 위스키를 한 잔 드세요. 그렇게 처방을 내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임신 중에 불안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술을 자꾸 먹으면서 이 불안을 가라앉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피탈 액콜신드롬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소두증으로 아주 기형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현재 예방접종도 없고 모기를 방멸하는 방법밖에 예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격리하고 우리가 성관계도 남매에 갔다 온 사람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수혈도 헌혈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초음파 검사로 머리 사이즈를 이렇게 계속 재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이즈가 너무 작다면 혹시 지카 바이러스가 아닌지 열정 검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치료는 물론 소두증에 대해서는 치료가 없습니다. 처음에 소두가 생겼으면 그것은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냥 소두증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소두증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이 멘탈 위태되신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고 가벼운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가벼운 경우는 우리가 얼리 인터벤션으로 언어치료도 하고 스피치 테라피 또는 시력을 위해서 안경을 해주고 청력을 위해서 보청기나 또는 달팽이 이식 수술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극히 제한된 것이죠. 그리고 혹시 경기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경기에 대한 시저메디슨을 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두증을 우리가 경계하다 보면 그럼 머리가 사이즈가 무조건 크면 좋으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머리가 너무 큰 것을 이 하이드로세팔러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뇌 속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뇌척수액이 고이는 그런 문제는 병인데 이 하이드로세팔러스도 이 멘탈 위태되신이 많습니다. 이 정신박약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머리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도 문제고 너무 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하이드로세팔러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소두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머리 사이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즈에 비례하는 멘탈 위태되신 이것이 문제입니다. 즉 아이가 자랄 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많아요. 경기도 하고 또 이런 시력장애, 청력장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소두증이라는 문제점 안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사이즈가 너무 큰 것도 안 되고 너무 적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머리도 사이즈가 너무 큰 것도 안 좋고 너무 작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간 사이즈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예쁘냐 안 예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사실은 보면 다 거기에서 거기예요. 아기들은 부모들이 아무 예쁘도 처음 태어나면 별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다 예쁘죠. 그리고 그러나 그 예쁜 것 그것은 큰 차이가 없지만 머리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사이즈로 적당한 사이즈로 평균 사이즈로 태어난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늘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